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마입니다 자 긴 장마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가 안오는 하루정도의 날씨가 있습니다 이 날씨의 틈을 타서 또 한번 낚시를 떠나봅니다 오늘은 연안에 부유물이 많고 또 연안낚시가 힘들기 때문에 와 푹푹 들어가는데 수중전을 한번 해봅니다 네 뻘밭이라서 발이 좀 푹푹 들어가요 앞에 보이는 나무 쪽을 노리는 낚시 정확하게 수평도 맞추고 또 왕발톱으로 뻘밭에 꾹 눌러서 완벽하게 바닥에 닿게 안전하게 낚시를 합니다 와 모기 바로 물렸어 모기가 역시 가만히 두질 않네요 왜 10호 까지 써야돼? 목이 겁나게 뜯길 각이다 목이 겁나게 뜯길 각이다 장마철이기 때문에 이 파라솔은 언제나 필수입니다 네 박시어 온다고? 왜 못해? 네 아 이게 모기 향을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두개 펴놓으면 밤새도록 목이 한방도 안 물릴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줄게 너 라이터 있지? 네 그리고 뿌리는 약까지 하면 그림 같은 포인트에 멋지게 세팅을 했습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이라 물이 흙탕물 인데요 그래도 붕어가 나와줄거라고 생각하고 세팅을 시작해 봅니다 집어넣다가 채비 해먹을 느낌인데 오늘은 최대한 수몰나무 쪽에 붙이는 낚시 그래서 좀 짧은 척으로 짧은 낚시대로 시작을 합니다 네 제가 더 좋아하는 밤에 꽃 전자찌 한 5푼대 정도의 전자찌 로 시작을 했습니다 수심이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심에 맞춰서 5푼대 정도 되는 전자찌 로 시작을 해봅니다 찌는 반을 다 달고 바닥에서 띄워서 맞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목이 나오게 그리고 오늘의 떡밥은 포테이토 대립 2컵에 가벼운 글루텐 1컵 그리고 물은 2컵하고 0.8정도 그러니까 280정도 이렇게 주고 골고루 잘 저어주고 섞어서 얕은 수심에 바닥권을 노리는 글루텐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최대한 붙이는 낚시를 하기 위해서 찌를 맞추고 또 찌를 올려서 낚시를 시작해 봅니다 오늘은 다 비슷하고 목줄 길이는 35에 47 단차를 조금 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늘은 역시나 가벼운 바늘로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와 지대네 바닥에 우메 이게 제일 짧은 건데 좀만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세게 걸리네 바닥 지형을 잘 파악하면서 낚시를 해야 합니다 하여튼 살치인가? 그지? 뭐가 살짝 땡기는데 찌를 약간 밤인데도 이 살치들이 아직까지 좀 피리미들이 아직까지 많이 쪼아대는 또 떡밥을 잡고 먹어대는 그런 입질이 계속 나오더라구요 이제 붕어가 들어올 때까지 지벌을 하면 또 찌의 움직임이 달라지니까 또 한번 열심히 지벌을 해봅니다 걸었어? 붕어요? 그 소리가 혹시 붕어 소리였냐? 붕어와 수몰나무를 같이 걸어버렸네 흠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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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디 쓱 갖고 들어가는 뭐에요 이거? 아 또 잠바리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또 이런거 나오네 아 머리 아프네 지난편부터 아 오늘도 또 시작인가 어떡하냐 응? 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대류가 좀 있습니다 좌에서 우로 그래서 대류가 좀 세서 찌를 두 호스 올려서 조금 더 무겁게 고푼의 찌로 교체를 합니다 5푼 때 찌에서 한 7푼? 8푼 정도 되는 네 그 찌의 호스를 좀 올려서 여전히 오목에 맞추고 낚시를 다시 시작해 봅니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와 뭐가 내려간다고 얘기하는데 뭘까요 어딨어 이 새끼야 어 여기다 여기다 야야 야 봐봐 이거 봐봐 봐봐 아이씨 갔어 수다리 내 앞으로 지금 왔어 방금 혹시 깜빡깜빡하는거 보셨나요? 눈 두개가 딱 보여 예 어디갔지? 와 수다리 바로 앞에서 방금 여기 눈 두개 나 딱 봤거든 아 그래요? 나 여기로 왔거든 네 그래서 이렇게 나무쪽으로 다시 갔어 저기 뭐 물결친다 네 앞에 아 그러게 네 여깄다 여깄다 오 여깄다 여깄다 거기 있어? 네 글로 갔네 오 저쪽으로 갔네 수다리 그냥 포인트 전체를 휘젓고 다닙니다 응 저 파닥파닥 하네 오 저기 있다 아니 무슨 동물원 온 것도 아니고 수다리 보면서 아주 그냥 신기해가지고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나무 타고 네 와 대박 흐흐흐흐흐흐흐 재밌네요 아 참 이렇게 수다리 한번 들어오면은 붕어가 어 한동안 입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또 야식을 한번 먹어보기 위해서 물가로 나가 봅니다 아 맛있겠다 역시 낚시에는 빠질 수 없는 몇 개 끓인거요? 3개? 라면 음 라면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간편하고 맛있고 하 하 쟓 젓가락 집에 있는데 쓰는 거 아녜? 네 흫 흐흠 음 음~~ 아..보는데 침 넘어갑니다 자꾸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뭐 잔바리만 자꾸 밥 먹고 있으면 이거 밥값을 해야 되는데 그죠? 와 나오기 전에 찌강 한마디 반씩 딱 빨았는데 왜 안걸리지? 밥 먹으러 나오기 전에 끝내줘는 입지를 한 두번 정도 받았는데 아... 후킹이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한번 밥 먹고 오자마자 파이팅 해봅니다 오와 우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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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셨나요? 목느름대자마자 찌강 한마디반이 쭉 들어갑니다 피아노 소리가 우와 이거 뭐야 대물인데 우와 잉어다 잉어 잉어 잉어가 나오네요 야 우와 사이즈요? 아니 내 뜰채가 지금 여기 떨어져 있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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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뻗는거 깠더니 윙윙윙윙 우와 떡이야 잘 나도 우와 지대다 지대 잉어 사이즈는 거의 50 가까이 되려나 계속 파닥파닥 거리죠 좀 가만히 있어라 으아 잉어 40초반쯤 되겠네요 가라 가면서 네 친구들 같이 데리고 나가라 제발 제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질을 쭉 빨아버려 들어갔는데 진짜 잉어가 원래 입질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아니 그 유튜브에 잉어 잘 잡으시는 청산호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 영상보면은 잉어를 풀어주면 잉어가 자기 친구들을 다 데리고 나간대 아 그래서 그분 그분은 잉어 전문 많이 잡으시니까 잡으면 안 놔주더라고 근데 우리는 붕어를 잡아야 되니까 떡인줄 알았다 우와 우와 요즘은 잉어 잉어 하나 야무지 하나 봄나 새끼나 하나 일을 부터 나는 잉어 기능 Él 감사합니다.